자 이번꺼는 청가만님 자 청가만님껍니다 법버프 어서오세요 자 구단같이 1억5천 1억5천이고 맨시틱 가봐 네 맞죠? 바로 그냥 어? 아니네 그냥 그냥 막팀이네 그쵸? 막팀 오케이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아 아까 맨시틱하고 얘기하셨죠 맞아 이거 다 가면 돼 어떻게 할까요? 자 콩파니만 가면 되나요? 콩파니만 가면 되는거에요? 아님 어떡할까요? 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재물없이 스트레이트로 갈게요 정글속으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늦게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붙어야되는데 저렇게 믿고 줬는데 터뜨리면 안되는데 정글속 인쇄 고마워요 아 정글속 인쇄 고마워요 자 쌍어부터 갈까? 쌍어부터 갑시다 홈파니부터 처음 막 주신거니까 으으으으으으 Mol 쓰으으으으으 우으으으으ㅓ 몽 파니, 고오오오 . 자 붙더라 아 좋았죠 자 좋았어요 자 4칸데 그냥 사진 찍어놓을께요 기분이 좋으니까 좀 기분 좋아서 그냥 붙으면 누적을 다 찍어야지 오늘 늦이 시작해서 별로 없어 아 좋아 다행이야 자 오늘 제가 강화 엄청 많이 붙이고 있어요 국민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진유나 제라를 좋아요 자 하나 더 붙이면 이거 유튜브 올릴게요 하나만 더 붙이면 유튜브 갑니다 음악이 왜 이래 자 이번엔 콜라로브 갈까요 포인트는 써주세요 포인트 포인트 안 끊으시는 거에요 흠 자 그럼 갑시다 포인트 써도 되는데 자 갑시다 콜라로브 자 아유 10 40 40 5 4 3 슬프 슬프 Jose gende 와...좋았죠 자...포인트 많으니까 파 nap Isto 자 아이씨 좋았어 자 이거 어디갔지 잠깐만 이름 뭐지 콜라로프 마지막 거는 포인트 안 쓸게요 마지막 거는 안 쓸게요 왜냐면 이건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갑시다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안 쓸게요 흠 자 청가마님의 마지막 건화 자 여긴 붙을 것인가 그러게요 아 이상하게 군산국택형이 잘 안 붙는 거 같아 제가 못 붙이는 거 같아 그쵸 가격은 다 써 아 맞아 인정합니다 근데 뭐 우리한테 써도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다 아이씨 아이씨 레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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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포인트 안 쓴 보람이 있네 와 좋았어 자 비록 4카지만 3개 다 붙였죠 4카세게 아 좋았어 아 청가마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씨 아이씨 다행이다 유튜브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툴 자 녹화 여기까지 조용히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